저는 사진과에 재학중인 1, 2학번 후 도빈이라고 합니다. 뭔 질문이 이래?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주위에서 그런 말을 조금은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기요? 아, 여기는 저나 과대 박영찬 씨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제외료 이런 건 없는데 스케줄 길 때는 촬영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도면 같은 경우는 수비용품이라서 대여해드리기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사실 쓰기 가장 좋고 이해하기 가장 편하고 이해도가 높은 카메라면 좋겠죠. 비싼 카메라가 좋긴 하겠지만 그것도 쓰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지금 콘텐츠를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점점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제일 최근에 찍은 거는 화이트 밸런스를 찍었는데 그거는 조회수가 벌써 천을 넘었더라고요. 되게 놀랐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제 얼굴 제대로 나오니까 익숙하니까 보시고 한번 보시고 궁금한 거는 별사탕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자는 풋풋한 17학번의 광고과 김왕조 학생이 추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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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